요즘 집에서 손두부 해먹고 난 비지로다가 청국장 만들기 참 쉽습니다 두부 콩 2키로 해먹고 남은 비지가 그래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한 2키로 정도 키로 수를 달아 보니까 2키로에요 요거를 요즘에는 고추건조기가 있어서 참 하기도 편한데요 옛날에는 뜨듯한 아람목에 이불도 씌워놓고 요렇게 3,4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요거를 망 깔고 지푸라기 깔고 건조지 고추건조기에서 청국장 맨 위로다가 해가지고 띄우면 됩니다 온도 살짝 해가지고 참 편한 세상이죠 청국장 만들어 먹기 할겁니다 3일 후에 만나요 다시 영상 찍고 요것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청국장